닭강정이랑 간장치킨, 그리고 양념치킨, 그리고 피자. 피자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. 그럼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막, 내 앞에 천국이 막...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?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치킨만 먹여서 그런가?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군것질을 잘 못하게 했어요. 대신에 고기랑 치킨 이런 걸 항상 사주셔서 분식료도 잘 안 사주셔서 분식도 안 먹어요, 저는.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무엇입니까? 첫 번째, 제가 태어났을 때요. 두 번째, 아미들을 만났을 때요. 세 번째, 치킨을 먹을 때요. 사실 저는 기름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하지만 있는 음식은 한 번씩 다 먹어보자는 주의여서. 저한테 죽인다는 표현은 수십... 어우, 진짜 잘 먹네. 아, 당면에 그 맛이 다 배어 들어가니까요. 바다 보고 준비하고 있어, 봐도. 어우, 잘 먹네. 어우, 맛있어서 먹네. 사실 아까 밥을 먹었는데 이찬을 찍지 않았으므로 한 번 더 먹겠습니다. 와, 대박이지. 와, 대박이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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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설치해 놓고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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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